에 신문 이라든지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대부분을 우리가 거기서 듣는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보와 지식의 차이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혼동을 주고 있고 또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굉장히 많은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떤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지식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보라는 단어를 지식으로 바꿔버리면요 그게 굉장한 사람한테 그 그 잘못된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게 되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라는게 어떻게 다른건지 또 지식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knowledge 잖아요 이것과 이렇게 끊어서 보세요 그리고 information은 이렇게 끊어서 보세요 인 포에이션 하고 여기 이제 지식이란 말은 위에는 노우 알다 이라는 것이잖아요 알다 플러스 이거는 선반 이란 뜻이에요 선반 이걸 위에 올려놓는 곳 있잖아요 이렇게 선반 그러니까 지식이란 말은 아는 것을 아는 것을 선반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거에요 형태가 있어 이게 구체적인 아는 것을 아는 것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난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뭔가 약간 체계화된 거에요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가 있고 체계화가 됐어요 체계화 체계화가 됐는데 이걸 지식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소유 가능한 거에요 이렇게 체계화가 됐고 형태가 갖춘 거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형태가 있고 그리고 체계화가 됐기 때문에 소유가 가능한 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똑같은 요 어떤 사실을 어떤 사실을 어떤 사람은 정보로 파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파악을 해 그거를 요 지식의 형태로 아는 사람 요게 모든 대부분을 지식의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요거를 소유 양식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별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유라고 이제 여기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뭘 배운 거를 그거를 뭔 구체적인 들은 거를 그러니까 요거에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 정보고 어떤 거는 지식이다 이렇게 다를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에요 인포메이션은 무슨 뜻이잖아 뭐 요 인은 접두어로서 인은 인이란 인이란 말은 반대의 뜻이 있어요 반대 뭐뭐 되지 않은 것 안타 안타 뭐뭐 하지 않다 반대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인은 여기에 또 폼은 형태란 뜻이야 어 폼은 형태 형태 형태란 뜻이고 에이션은 에이션 에이션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에이션은 그 진행하는 것 진행해서 명사화 되는 거에요 명사화 동사를 동사를 명사로 변형시켜 주는 여기 전미사란 말이에요 형태를 형태를 형태화 하는 거를 형태화 하는 것 그러니까 형태화 하는 것을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형태 포메이션 형태화 하는 것 형태화 되지 않은 것 형태화 된 것이 반대 형태화 된 것이 아닌 것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식을 자기가 뭐 tv 라든지 신문 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그 tv 에서 뉴스 하는 거 있잖아요 어 뉴스 라든지 티비 유튜브에서 정보 유튜브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정보에 속한 거에요 이게 정보 틀릴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는 거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고혈화 보니 소금이 짜게 먹어서 그렇다 그 의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비타민 뭐를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 된다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정보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를 저기 선전하는 쪽에서 그거를 전무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걸 지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뭐 구충제가 암을 예방한다 그 암을 일으키는게 구충제 뭐 뭐 기생충 조그만 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 그것도 정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정보야 그게 정보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 이게 문제인거에요 이제 왜냐하면 지식은 형태화돼서 선반 위에 놓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되는게 소유 이걸 지식으로 생각하면 소유가 돼 그래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기가 힘들어요 어떤 정보를 그걸 100% 진실로 믿어 그냥 정보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정보에 해당되는 건데 이건 틀릴수도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판명은 안 됐어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를 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보라고 생각하는게 모든 분야에서 이 모든 분야에서 정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문제를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학교에서 유명하게 가르치는 거 빅뱅이론 빅뱅이론 여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있기 전에는 가설이 먼저 있어 과학에서도 가설 오파링 가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설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법칙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것도 가설도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것도 일종의 가설이란 말이에요 암이 일으키는 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 이것도 어떤 가설이 많은 검증을 거치면 이론이 돼 일단은 이거 가설이고 이게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검증을 거치면 이론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론이 더 많은 검증을 거쳐가지고 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을 때 그 완벽하게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굳어진 거를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지식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완벽한 지식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도 아직은 정보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학교에서 지금 여기 모든 사람들이 지식 참고해가지고 지식 뭐 해가지고 유튜버들도 그 지식이란 내용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가르쳐 설이라든지 이론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진화론 진화론 창조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창조론 이것도 법칙이 아니야 론이야 론 예를 들면 반습밤이야 론 이게 이거를 이게 론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정보상태예요 론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정보야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뭐가 법칙이라는 거는 법칙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예외가 없는 걸 법칙이라고 그래 완벽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예외가 없는 걸 예외가 없는 걸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보에 해당돼요 정보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식이라고 완벽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걸 갖다가 이데올록이라고 그래요 이데올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건 아닌데 나는 그거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이데올록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게 절대적으로 옳아 무조건 옳아 그게 그걸 이데올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이데올록이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도 이데올록이고 판스터미아론을 믿는 사람도 이데올록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절대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정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야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것들이 정보일 뿐이야 정보라는 건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면 학교에서 이 세 개를 다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다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야 세 개를 왜냐면 이 세 개를 정보들을 각각의 정보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오면 그 정보들을 비교를 해 사람들이 냉정하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정보들이 이거는 참과 거짓이 참과 거짓을 참이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게 아직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아직은 불분명해 왜냐면 서로 반대의 주장들이 있다 서로 반대의 주장들이 있어 예를 들면 여기 빅뱅이론 상대성이론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빅뱅이 아니고 정상우주론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경합하고 있는 중이야 어떤 쪽이 조금 아직까지는 어떤 쪽이 약세이고 어떤 쪽이 강세이고 그렇지만 서로 경합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근데 무조건 한쪽은 다 틀렸고 한쪽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배운 것들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소유양식의 사람들에게 삶의 소유양식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기는 아무리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도 수많은 것을 다 참조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결론은 내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거를 이거를 정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정보들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양식의 사람들이 근데 우리 전 사람들 중에서 9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소유양식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인류의 과학이라든지 모든 분야 과학이나 철학 뭐 정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존재양식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0.1%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 자기가 이제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그걸 정보로 놓자는 거야 그래서 그게 참인지 그 모든 정보들을 비교해가지고 참을 찾아가자는 거야 거다 참 그게 존재양식이야 그게 이걸 존재양식이라고 그래 정보로 생각하자는 거지 모든 거를 그러니까 정보는 뭐고 지식은 뭐다 이렇게 딱 구별을 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뭐를 어떤 거는 이거를 정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지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아무리 배웠다 해도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직 내 소유가 아니야 이게 난리지 산반 위에 딱 알아가지고 산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직까지는 모든 거를 그런 상태로 해야지 끊임없이 질문이 생기고 끊임없이 질문이 생겨 그래야지 질문이 있어야지 발전을 할 거야 그래야지 인간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 발전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보면 인간의 에너지 지수를 에너지 지수를 20에서부터 1000까지 있어 1000 1000까지 있는데 인간이 인간이 일생동안 점수를 자기의 점수 평균 점수를 말하는 게 삶에 자기의 평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점수가 뭐냐면 5점 올리는데 5점 일생을 통해서 5점 올릴 수가 있어 5점이라는 점수를 올릴 수 있어 예를 들면 175에 해당되는 이게 자존심이야 자존심 자존심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평생을 자존심의 이것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5점밖에 못 올려 5점밖에 여기서 170 175에서 200 사이를 이걸 자존심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5점밖에 못 올려 평생동안 올려도 그런데 전제양식으로 바라보면 삶을 전제양식으로 바라보면 500점도 올릴 수 있어 무한히 발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제양식으로 삶을 전제양식으로 바라보기 전제양식으로 삶을 바라보기 그게 내가 유튜브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삶을